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계 퇴출 수순에 들어간 이준석의 관짝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효옥 전 의원은 이준석의 최근 행각을 두고 완전히 돌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이재명으로 바꾸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재명 이 사람이 조폭시중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강도, 살인, 강간 변호를 많이 한 경력변호사라고 비꼬았습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이준석에 대한 타장마당 소식을 함께 모아서 전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준석의 5차례에 걸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많은 당원이 격앙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도 지칠 대로 지쳤다며 한때 이준석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가리켜 거물이 될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준석이를 겨냥해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치인 스스로 정치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 자꾸 의탁해 해결하려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정치의 실종사태는 이준석의 무차별적이고 연쇄적인 가처분 소송 공세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용사태는 이준석이가 소위 성상납 의혹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비롯되었다며 여러 차례 자중하라고 이야기해도 이준석이는 마이동풍이었고 5차례에 걸친 가처분 신청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준석이와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의에 대해서도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파상공세를 펼쳤고 수백 명의 공적 인사들을 구속해 파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방식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을 경우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의 기소를 두고 정적 제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과연 허구인지 존재하는지 민주당 당원은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도 이준석과 이재명을 동시에 때렸는데 전효옥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서 이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니까 비판도 조롱도 한숨도 아깝다며 저런 인간들이 이 나라를 천조국으로 만들었구나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빛 일천조 시대를 만든 것을 꼬집은 겁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난 것을 지적하며 한동훈 장관이 답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말문이 막혀서 음소거 수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망언을 들어놓은 고민정의를 소환하며 국회의원이 맞는지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고민정의가 말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나라를 빗더미로 만들고 온갖 비리로 쓰레기통을 만든 사람한테 무슨 열등감을 갖냐고 후려갈겼습니다. 차라리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폐장 문재인한테 우월감이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저게 뭔 소리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 못났으면 정권교체 10년 주기도 못 지켰겠냐고 문재인까지 때렸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조문을 두고도 이상한 주장을 일삼고 있는 좌파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며 실감나게 밑바닥 수준을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여왕 조문은 물론이고 참전용사 배움까지 완벽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을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이준석이에 대한 타장마당에 들어갔는데 전용욱 전 의원은 이준석이를 겨냥해서 성상납 수수에 대해 답도 못하고 검찰이 수사한 적 없다고 하는 준돌이라며 유엔 인권위에 재소를 한다는데 진짜 완전히 돌았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준석이가 전 대표라고 빡빡 우기니까 팁 하나 던져주겠다며 변호사를 이재명으로 바꾸라고 조롱했습니다. 왜냐 이재명 이 사람이 조폭 시중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강도살인 강감 변호를 많이 한 경력 변호사이니 이준석 변호에도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준석이가 만약 전용욱 전 의원의 따끔한 일침을 들었다면 얼굴이 새빨개졌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이가 이재명이나 사실상 정치적 샴 쌍둥이와 다를 바가 없는 행태를 일삼고 있으니 이심전심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이재명이를 변호사로 바꾸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과부사정 호랍이가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의혹과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준석과 이재명이가 서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감옥소 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친분을 다져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방송에 적극 참고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당 내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권송동 의원이 심기일전을 했는지 연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어제 19일 정부에 군 장병 피복비 예산 삭감을 두고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군 장병 팬티 예산을 삭감했다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팬티 내복 전투화 등이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 장병들에게는 기존의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감액과 삭감도 구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심의 결핍이냐 아니면 지성의 부족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군인에 대한 실질적 대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130만원이 될 것이고 병영생활관도 점차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밖의 모포교체 방탄헬맥과 대테러 장비 등 개인전투장구류 조기보급 원격진료체계 구축 간부활동비 및 주택수당 인상 등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민주당은 대북굴종외교로 상시적인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도 사보타주 했다면서 민주당이 감히 군 예산을 두고 윤석열 정보를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업체 쌍방울과의 유착이나 설명하시길 바란다며 변호사비 대납과 측근의 법인카드, 경기도 행사 후원 등등 범죄 의혹 중 단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던 모습에서 황골탈퇴의 대약 공격수로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권송동 의원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권송동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